안녕하십니까 물쑥 자생지에 왔습니다 벌써 동네 분들이 굵은 것은 채취를 해 갔습니다 물쑥은 이렇게 줄기의 털이 없이 매끈합니다 줄기는 쓴맛이 전혀 없구요 아주 향긋합니다. 물론 잎은 쓴맛이 있습니다 줄기도 맛이 있구요 또 뿌리도 상큼한 맛이 일품입니다 40여종 되는 쑥 종류 중에서 뿌리를 식용하는 것은 물쑥 뿐입니다 맛과 영양이 좋아서 과거에 임금리 수라쌍에 올랐구요 또 중요한 약초입니다 잎은 쑥국이나 쑥떡을 만들어 먹구요 줄기는 생으로 샐러드나 또는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서 볶거나 초고추장 무침을 하면 별미입니다 그대로 튀김을 해도 맛있습니다 어떤 구독자 분께서 이 물쑥을 드시고 그 맛을 잊지 못한다고 댓글을 다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입줄기는 바로 약초로 쓸 수 있습니다 말려서 차로 우려 마셔도 좋습니다 영양식과 약효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 약지매올 누호라고 합니다 맛은 달면서 맵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약효가 가장 좋은 꽃이 필 때쯤 지상불을 잘라 약으로 쓰지만 또 가을부터 이름문까지 뿌리를 써도 좋습니다 이 물쑥은 간경과 혈증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간을 보호하고 간에 열을 내리는 보관, 청간에 효능이 있습니다 간경변증, 간염, 황달에 효능이 있구요 간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간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좋은 약제입니다 조혈작용으로 피의 생성을 돕구요 피를 맑게 하며 혈액순환을 잘되게 합니다 고혈압 등 혈관질환을 치료 예방하구요 중풍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혈당을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물쑥은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구요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꾸준히 먹으면 기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또한 신장기능을 좋게 하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구요 어혈과 부종을 풀어줍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종약 활성과 항균작용으로 항암효과가 있구요 각종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진통작용으로 복통, 요통, 산후복통, 신경통, 류머티스 관절통 등 통증을 완화해주구요 냉증과 월경불순 등 부인과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물쑥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구요 몸이 찬 사람에게 좋은 약제입니다 뿌리부터 지상불을 건강식으로 수시로 먹으면 좋습니다 약제는 꽃이 필 때쯤 지상불을 채취해서 잘 건조된 것을 하루에 15 내지 20g 정도씩 다려서 이용합니다 네 오늘 맛좋고 약해좋은 물쑥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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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